셀트리온은 강력한 성장 스토리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은 강력한 성장 스토리가 형성되게 되면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렇게 될 만한 상황이 뭔가 확인이 되죠. 확인이 된다거나 그런 낌새가 나온다거나 그런 분위기가 되면 IQ 천인 시장이 주가를 밀어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IQ 천인 시장을 공매도들이 자지우지하지는 못하겠죠. 지금은 더군다나 공매도가 금지가 되어 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기가 들고 있는 그런 물량 가지고 이렇게 변칙적으로 눌러댄다거나 자기가 들고 있는 물량 가지고 눌러대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공매도가 되는 상황이라면 돈으로 더 찍어 누를 수 있겠지만 쉽지가 않겠죠.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공매도들이 워낙에 많이 셀트리온이 물려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공매도들은 대부분 외인하고 기관이죠. 외인하고 기관들이 주가 더 올라가면 안 되는데 하고 매도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시각이 상당히 혼조가 나타날 겁니다. 공매도들은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물량을 뿌려야 되겠죠. 그렇게 하겠지만 또 롱 포지션을 보고 셀트리온이 크게 성장 스토리가 이제 시작을 한다는 것을 감지를 한 롱 포지션 투자자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런 공매들은 힘을 절대 못 씁니다.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겠죠. 사서 갚기 바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막으려고 노력하다가 강한 물결이 그냥 뚫고 올라가 버리면 부랴부랴 다시 공매 쇼커버링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질 겁니다. 셀트리온 주가가 어디까지 갈지 예측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강력한 성장 스토리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정상적인 스토리에서 성장 산업도 아니고 그냥 뭐 성숙 산업 분위기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대강 그렇게 진행이 되면은 다 예측이 가능하죠. 2021년도에는 이러이러 하니까 이렇게 매출이 만큼 늘어날 거고 2022년도 되면은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매출이 조금 늘어날 거다. 이런 휴미라가 붙고 어쩌저쩌하니까 늘어날 거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반도체가 지금 과부족 상태죠. 부족 상태 파운더리 부족 상태가 전개가 되고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강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강력하게 새로운 뭔가가 발생을 하면서 돈을 크게 벌어들일 만한 이런 이제 성장 스토리가 나오게 되면 이런 게 이제 성장주에서 주로 나오죠. 그런데 가치주들에서도 이렇게 갑작스러운 어떠한 환경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게 갑자기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셀트리어는 원래 성장주인데 여기에 강력한 CTP 요구라는 부분이 하나 붙었죠. 이렇게 전개가 된다 그러면 CTP 요구가 매출을 어느 정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이런 부분은 이제 점점 현실화가 되고 변이가 완전히 뭐 너무 심하게 진행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게 단기간에 단기간에 이 코로나 상황이 이제 끝나고 마스크도 벗고 이렇게 다 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 지지 않는다 그러면 CTP 요구의 판매는 만드는 거 자체가 그냥 돈이겠죠. 만들면 그냥 다 팔리겠죠. 다. 전 세계 독점 공급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이게 팩트죠.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팩트고 이게 뭐 앞으로 5년 뒤에 나올 거다. 그러면은 5년 뒤에 뭐 안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이거는 뭐 한 2개월만 기다리면 되죠. 2개월 정도만 기다리면 미국과 유럽에서도 판매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때 지금 이렇게 제가 보는 이런 관점으로 전개가 된다 그러면 과부족이 나타나겠죠. 그게 확인이 만약에 딱 되는 상황이 되면 그야말로 공매들의 시체가 여기 많이 쌓일 겁니다. 아마 셀트리온에서 많이 쌓이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셀트리온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매출을 얘 혼자서 지금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현실화가 되는 그런 스타트 지점 매출이 탑 처음에 1개 팔았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만한 또는 이제 계약이 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은 그냥 뭐 올라가 버리죠. 엄청난 축이 하나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전개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가 그런 모델이죠. 모델입니다. 이 테슬라 시총이 지금 7720조 정도 되는데 이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될까? 이 720조 정도 되면은 이거 뭐 현대차 이런 거하고 비교를 한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100조 정도는 되겠지?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100조는 100조 정도 된다 그러면 PER이 7.2 정도 되죠. 그러면 뭐 절반 해가지고 15 정도로 PR15로 잡는다 그러면 영업이 뭐 한 50조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계산이 나오겠죠.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성숙된 산업에서 또는 아주 큰 폭풍 성장이 일어나기가 좀 힘든 그런 경기순환조라든지 뭐 이런 성숙산업 그런 데서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테슬라가 영업이익이 한 50조 정도는 뽑아냈나 보다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영업이익이 얼마나 뽑아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공매들이 다급한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이 셀트리온의 이 흐름이 이렇게 흘러갔는데 이 테슬라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갔는데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지금 아주 큽니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보면은 이런 이 테슬라의 길로 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좀 그렇게 보이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전개됐는지 이 테슬라 한번 보시면 지금 1월 1일자죠. 테슬라가 시가총액이 1년 새 9배 급증을 했습니다. 9배 급증을 했는데 지금 이 테슬라가 정말로 많이 주가가 올라갔죠. 정말로 주가가 많이 올라선 상태인데 이 테슬라가 얼마나 수익을 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10월달 소식입니다. 10월달 소식인데 전기차 판매가 38% 늘었죠. 앞으로 이제 전기차 판매는 점점 늘어나죠.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런 분위기가 이제 올해 확인이 됐죠.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해가지고 올해가 아니고 작년이죠. 작년부터 해가지고 작년 말 2019년도 말부터 해서 이제 흑자를 내기 시작하죠. 흑자는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1년 정도 된 거죠. 그런데 시총이 이 테슬라의 시총을 보시면 730조 정도 되고 있죠. 지금 730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시총이니까 영업이익이 한 50조는 벌었겠지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 시총을 한번 보니까 영업이익을 보니까 이 영업이익이 9천억 정도 벌었습니다. 9천억. 9천억 벌었죠. 9천억. 이게 이제 3분기에 지금 매출이 9조 정도 나왔습니다. 9조. 9조 정도 나왔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39% 늘었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210% 늘어나서 9천억 정도 올렸습니다. 9천억. 그러니까 이제 점점 지금 늘어나고 있죠. 1조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본다면 영업이익이 1년치 하면 뭐 한 4조 정도 되겠죠. 4조. 한 4조 정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예상을 해 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3분기 실적이니까 그렇죠. 3분기에 이 정도니까 2분기는 이거보다 적었고 1분기도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테슬라에 보시면 영업이익이 1분기, 2분기, 3분기 3분기가 8억 9백만 달러 나왔죠. 그래서 이제 9천억이니까 이때는 얼마 안 나왔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합치면 한 2조 정도 되겠죠. 2조. 2조 정도 되고 4분기에 좀 나왔다 그러면 한 3조 정도 된다고 보이죠. 3조. 영업이익이 지금 3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업이익이 3조. 3조 정도 되는데 시가총액이 720조입니다. 720조. 이거는 뭐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제 고평가 아니야? 이러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크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게 매출이 늘어난 것은 39%밖에 못 올랐죠.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한 대비 한 2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순이익도 130% 정도 올라섰죠. 그런데 주가는 9배가 올라갔죠. 그러면서 시총액이 720조를 찍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죠. 그러면 셀트리온을 한번 보면 셀트리온 시총액이 48조 정도 되고 있는데 셀트리온은 영업이익이 760억 정도 되는 상황이니까 테슬라고 비교했을 때 한 2조 3조 정도 된다고 치면 2조 한 8천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8,3,24 한 3분의 1 정도 되죠. 영업이익이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수준이죠. 그러면 테슬라가 700조 정도 되니까 600조로 잡는다 그러면 한 200조 정도는 돼야 되겠죠. 200조. 200조 정도는 되는데 이거는 3,4 합쳐서가 아니고 셀트리온의 실적이죠. 이거는 셀트리온의 실적으로만 따져본다 그러면 셀트리온은 만약에 테슬라고 비교를 한다 그러면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으로 비슷하게 성장할 것 같다 라고 본다 그러면 얘는 200조 가야 되는 거죠. 200조. 200조 가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고평가냐 저평가냐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럼 현대차를 한번 보시면 현대차 지금 41조 정도 되고 있죠. 41조 정도 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거의 3조가 가야 되죠. 테슬라고 비슷합니다. 테슬라고 비슷한 영업이익을 내는데 얘는 뭐 테슬라 시총의 몇 분의 몇 지금 이래 되고 있죠. 40조밖에 안 되죠. 그런데 왜 이렇게 낮게 평가를 받느냐 그런데 이게 진짜로 낮게 평가받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주식과 이런 부분이 아닌 주식의 차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만 가지고 지금 돈이 이만큼 버는데 지금 셀트륨이 이만큼이고 현대차가 이만큼이다. 그러니까 현대차는 평가 셀트륨 곱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 테슬라의 주가는 해석이 불가하죠. 그러니까 성장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갈 거냐 성장 동력이 제대로 장착이 되느냐 이 부분 가지고 고평가다 저평가다 보는 건데 지금 셀트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예측을 하는 그런 부분을 보면 바이오시밀러 가지고 이만큼 이만큼 벌어들일 거고 2021년도에 이만큼 성장할 거다. 그러니까 적정 주가는 얼마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서는 지금 이 CTP 요구 치료제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질 못하죠. 예측이 좀 어려우니까 지금 나오는 그런 리포트에서는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되고 근데 지금 돌아가는 환경을 보면 이 코로나 상황이 빨리 잡히면 좋겠죠. 빨리 잡히면 좋겠지만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어떻게 흘러갈지 거의 상상이 안 되죠. 예측불가입니다. 예측불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CTP 요구에 대한 수요를 계속해서 필요로 하겠죠. 그렇게 매출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급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급증을 하게 된다 그러면 실제 이게 현실화가 되면 2021년도에 각 증권사들이 예측하는 이런 영업이익과 그리고 매출 이런 부분을 완전히 뛰어넘어 버리겠죠. 완전히 뛰어넘어 버릴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단발성으로 된다 그러면 조금 이 평가가 좀 짜게 되겠죠. 그러나 이 부분이 단발성이라고 하더라도 매출이 올라가는 속도가 지금 벌어들고 있는 매출이 아까 테슬라 봤지만 39% 매출이 올랐죠. 매출만 보면 근데 영업이익이 210% 올랐죠. 그런 그 정도 수준 되니까 주가가 9배 올라 버렸죠. 그런데 이제 셀트리온에서 이렇게 매출이 일어난다 그러면 매출만 200%가 넘게 상승할 수도 있겠죠. 이 CTPO9가 정말로 이런 시나리오대로 전개가 된다 그러면 매출이 200% 넘게 매출이 200% 넘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죠. 패러다임 자체가 기업의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렇게 전개가 된다 그러면 지금 테슬라가 영업이익이 39% 40% 성장했는데 주가는 9배 올라갔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매출이 40%가 아니고 매출이 200% 성장을 해 버린다. 또는 100% 150% 이렇게 성장해 버리면 영업이익은 훨씬 더 크게 성장했죠. 그렇게 전개가 돼 버리면 지금 매수세가 엄청나게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이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죠. 2월달이 지나고 3월달 정도 되면 실제 그렇게 되는 건지 그리고 3월달까지 봤을 때 전세계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나요? 3월달 정도 되면 백신도 어느 정도 많이 투여가 되었을 테고 그리고 변이도 상당히 많이 퍼졌을 겁니다. 그때 되면 백신과 변이의 싸움이 일어나겠죠. 그랬을 때 이 수치가 어떻게 변하냐 이런 부분에서 따라잡지 못한다. 백신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따라잡는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따라잡지 못한다 그러면 이 셀트리온의 치료제는 계속해서 팔리겠죠. 몇 년 동안 더 이렇게 팔 수 있는 수준이 나올지는 아무도 예측이 불가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2020년 1분기, 2분기 정도 되면 실적이 급증하겠죠. 급증 그런 부분이 감지가 되는 순간 매수세는 엄청나게 들어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매수세가 들어와 버리면 그냥 이렇게 가버려겠죠. 월봉인데 보면 지금 2018년도 고점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항축이 크게 들어온 거죠. 그런데 이 테슬라의 주가를 한번 보시면 월봉으로 봤을 때 이게 여기서 이 정도 올라갔으면 이제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했겠지만 완전히 올라가 버렸죠. 50달러, 40달러 수준에서 705달러까지 지금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것은 이렇게 기업이 아주 급성장할 만한 뭔가를 개발을 했다거나 그런 부분이 독점이 된다거나 그렇게 실현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확인이 딱 되는 순간 또는 그런 스토리가 딱 써지는 순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 부분은 IQ 천인 시장의 시장 자체가 시장이 IQ 천이니까 이 시장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시장이 그렇게 되면 공매도들 입장에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무슨 벌어들이는 게 1분기에 보면 3분기에 9천억 벌었으니까 1분기에 한 3천억 벌었죠. 3천억 2분기에 한 5천억, 6천억 벌었고 3분기에 9천억 벌었죠. 그 정도 벌어가지고 무슨 720조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공매를 찾겠지만 지금 울고 있죠. 완전히 지금 박살이 나 버렸습니다. 그렇게 전개가 되는 거죠. 셀트리온에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공매도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되고 단칙이고 뭐고 간에 일단 무조건 안 좋다라고 계속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주가가 좀 많이 단기적으로 보면 주가가 좀 많이 올랐고 공매도들이 뭐라 뭐라 하고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하면 겁이 나겠지만 초점을 어디에 맞추는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CTP호구는 전세계 독점이죠. 전세계 독점인데 이 코로나가 하루아침에 백신 당하고 끝 이렇게 될 사안이 아니죠. 항체 지속기간이 3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그렇게 정말로 현실화돼 버리면 셀트리온은 그야말로 저세상 주식이 되는 겁니다. 테슬라처럼 그래서 지금은 한번 베팅을 해볼 만한 거죠. 그런 부분을 그런 스토리를 믿는다 그러면 베팅을 해볼 만한 겁니다. 테슬라처럼 갈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40초 정도 되고 있는데 매출이 2배가 는다 그러면 이게 테슬라가 매출이 40% 는는데 9배 올라갔으니까 셀트리온은 매출이 2배 는다 그러면 테슬라의 매출로만 따진다 그러면 바로 그렇게 비교는 안 되겠지만 2배 반이죠. 2배 반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이렇쿵 저렇쿵 해가지고 찍어 누르고 거불주고 하는데 거기에 흔들릴 이유가 제가 보니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승인됐는지 봐야 되겠죠. 히든은 봐야 됩니다. 지금 셀트리온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이제 유럽 승인하고 미국 승인 이게 본게임이죠. 여기서 승인이 나고 나버리면 게임 오버라고 보여지고 나고 나서 그래도 공매들이 못 믿겠다라고 한다면 프랑스나 영국에서 우리한테 30만 개만 달라 이런 식으로 만약에 수출 계약이 첫 번째 수출 계약이 나와버리죠. 그리고 금액이 나와버리면 그러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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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셀트는 줄을 서시오. 이런 시나리오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의 이런 상황은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비정상적인 상황이니까 얘가 3배, 4배, 5배도 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시나리오를 쓸 수 있는 거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어림도 없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그냥 기업이 성장하는 그거에 따라서 천천히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갔다. 한참 갔다가 또 내려갔다. 이렇게 가죠. 그런데 이런 큰 성장동력이 딱 하나 생긴 상황에서 현실화가 된다 그러면 테슬라처럼 갈 수가 있는 거죠. 테슬라도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올라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즌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